오늘 새벽 충남 금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3.1은 진안과 가까운 곳에선 아파트가 흔들릴 수 있는 비교적 강한 규모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새벽 5시 57분쯤 충남 금산군 북쪽 12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해안이 아닌 내륙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현재 100여 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들어왔지만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